B1 A4 4위 리더 방용국이 고교시절 정교 1등으로 한 사실이 밝혀지며 엄친아의 등극기적 7681표로 얻은 BAP 3위는 인피니티입니다. 연기자로서의 활동과 솔로앨범 발매로 멤버들의 개성을 살리고 있는 인피니티가 13608표를 얻으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. 2위는 총특표 15.45% 총특표수 15760표 우월한 유전자로 타고 태어난 엄친아 그룹 틴탑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총특표 18.25% 총특표수 18,616표 노래, 춤, 연기, 예능은 물론 솔로활동까지 거침없이 보여준 장우영이 엄친아이콘 1위에 등극했습니다. 수상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.